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정운용방향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선거결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우선은 선거 바로 다음 날인 4월 8일 날 달랑 2개 문장으로 아래사람에게 시켜서 유감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4월 8일 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발린 재보궐선거 관련된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7일 재보선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앙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딱 두 문장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달랑 두 문장으로 유감을 표시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소상한 대통령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이 바라지만 사실상 이 정도의 보궐선거 찬패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 마음대로 국민들의 요구에 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민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녹을 먹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라고 봅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인데 선출직 공직자 입장에서는 필수가 아니고 내가 마음에 내키면 하는 것이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죠 4월 12일 날 월요일 날 선거가 끝난 이후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주재한 회의는 바로 월요일에 열리는 주례회의인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관련 장관까지 범위를 포함하는 긴급회의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 자신이 첫 육성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측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론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성향이나 특성을 이미 잘 아는 사람은 전혀 놀라지 않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대통령은 마치 참패나 대패로 그렇게 표출된 민심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것이죠 별로 관심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 회의에서 선거 관련 바른으로 나온 것은 또 딱 한 문장입니다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대통령 육성을 통해 가지고 4월 7일 여건의 대패 여건의 찬패에 대해서 6일째 되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인 유일한 그런 육성 발언은 새로 취임한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잘 되돌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달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선거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이 없는가라는 그런 궁금함을 가진 기자들에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 결과 관련 메시지는 지난 4월 8일 이미 밝힌 바가 있다 그것이 전부라는 이야기죠 이날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은 K-방역의 성과와 성공을 강조하는 그런 시간을 대부분 할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월 7일 재선 및 보선 찬패 이후에 5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회의를 주재했지만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이나 정책 기조의 전환 등에 대한 그런 육성 메시지는 일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일체 등장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선거 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그냥 완전히 그냥 무시해 버렸다는 그런 해석을 다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간절히 알고 싶은 것은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K-방역의 성과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금 진짜 알고 싶은 것은 기존의 부동산이나 세금과 관련해서 국정운용 방향 수정에 대한 강력한 국민들의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그냥 무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변화도 기대하길 수가 없다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6일째 되는 날까지 육성으로 선거의 대표에 대한 그런 설명이라든지 또 민심 수용 여부에 대한 그런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옳고 당신들이 털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털렸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언행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대형 참패 사건 이후에 침묵하느냐 진솔하게 설명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담긴 메시지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아마도 이 방송을 이 부분까지 보시는 분들은 참 속이 편한 분이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마 청와대에 있는 관계자들이나 문 대통령은 멀리 갈 필요가 없이 3대 중앙지의 선거 이후에 첫 번째 가진 대통령의 회의에 대한 기사 아래 하단에 실린 보통 시민들의 댓글이나 의견을 한번 깊이 참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주요 중앙지에는 수백 개의 그런 댓글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 댓글들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 거의 90% 이상 정도는 어쩌면 저렇게 동문서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와 항의와 한탄과 실망감입니다 사람을 직접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혼밥을 하는 것도 괜찮고 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대통령 강황 동정 첫 회의 주제에 대한 동정을 보고 그 밑에 있는 수백 개 정도의 보통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라 이야기죠 어쩌면 저렇게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가 그것이 전부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이 뭐라 하건 유권자의 표심이 없다든지 간에 관계없다는 겁니다 마이웨이 내가 옳고 당신들이 문제가 있다 이야기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할 거라는 거죠 당신들이 틀렸기 때문에 당신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행보는 표현 하나로 딱 압축하면 마이웨이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곧 이슬 차기 검찰총장직 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정책이나 책임 정책 등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아웃성이 있던 말든 간에 결국은 기존의 정책들을 답습할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는 것도 메시지인 거죠 대통령이 전혀 말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옳고 당신들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해소합니다 일체의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